해석의 원리. 해석의 원리. 해석의 원리. 강의 시간입니다. 우선 해석의 기본은 가장 가까이 있는 두 단어의 연결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두 단어를 연결 연결하다 보면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긴 문장이라 하더라도 일단 해석의 시작은 문장의 가장 첫 단어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단어와 다음 단어의 조합, 그리고 그 다음 단어와의 조합, 그리고 그 다음 단어와의 조합으로 완성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쉬운 것부터 차례차례 해석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해석의 원리 1 부분입니다. 해석은 문장의 맨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순서대로 하라. 해석은 문장의 맨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순서대로 하는 것입니다. 문장의 맨 앞에서부터요. 자, 그러면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My brother is very tall 이라는 문장이죠. 자, 문장의 맨 앞은 my죠. my, 그 다음에 문장의 맨 앞에, 그 다음에 연결되는 다음 단어. 이 두 단어를 먼저 연결하면서 해석을 시작하라. 그럼 my brother가 됩니다. my brother, my, 나의, 라는 뜻이고요. brother, 형입니다. 내 형, 너무나 쉬운 그런 부분이고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지금 해석의 기본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니 좀 쉽더라도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my brother is, 이제 이번에는, 이번에는, 다시 합니다. my brother is, 이번에는 is가 추가가 됐죠. brother 다음에 is, 그러면 is가 무슨 뜻이죠? is는 뭐뭐이다, 뭐뭐 되다, 뭐 이다가 주로예요. 그래서 my brother is 하면 내 형은 뭐뭐 다가 되겠죠. 그 다음 단어는 very가 되겠죠. my brother is very, 나의 형은 매우 뭐뭐 다가 되겠고요. very는 매우니까요. 그 다음에 very 다음이겠죠. my brother is very tall, tall 하면요. 키가 큰이에요. 그래서 연결을 주면 나의 형은 매우 키가 크다. 이런 식으로 맨 앞에 있는 단어 my부터 시작해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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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가볼까요? she always arrives at work early죠. 첫 단어는 she이고요. 이어지는 단어는 always입니다. she always, 그녀는 항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는 arrives죠. arrives 하면 도착하다라는 뜻입니다. 도착하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도착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at이 추가가 됐죠. arrives at, at, at은 무슨 뜻이에요? 어디어디에, 그래서 그녀는 항상 어디어디에 도착한다. 다음에는 work가 오죠. work는 여기 이 at 다음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을 하면 되게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딱 짧게 말씀드리면 at을 전치사라고 합니다. 전치사 다음에는요. 항상 명사류가 와야 돼요. 그러면 이때 이 work는 명사류의 의미로 해석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work하면 어떤 뜻으로 많이 해석을 하죠? work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work는 일하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일하다만 있는 건 아니죠. work하면 일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직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어디에 도착하다 다음에 work가 왔으니까 우리는 일에 도착합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럴 땐 우리는 직장이라고 해석을 하면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녀는 항상 직장에 도착한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early까지 연결합시다. 그녀는 항상 직장에 도착한다. early 일찍이 들어가면 일찍을 여기에 넣으면 되겠죠. 그녀는 항상 직장에 일찍 도착한다. 또 이럴 수도 있죠. 그녀는 항상 일찍 직장에 도착한다. 여기와도 되겠죠. 이런 일찍을 부사라고 해요. 부사는요. 위치가 항상 정해진 건 아니에요. 우리말로 해석하다가 여기가 더 좋은데라고 하면 여기가 맞는 거고 저희가 더 나은 것 같다 하면 저희가 나을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이 자리, 이 자리 다 가능하죠. 한 문장 더 해봅시다. I usually go to work by car, but sometimes I walk죠. I usually, 나는 usually, 보통 이런 뜻이고요. 그것까지 연결합니다. 나는 보통 갑니다. I usually go to, to는 어디어디에, 어디어디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디어디에 갑니다. 어디어디로 갑니다가 되겠고요. 워크가 오네요. 이때 이 to 전치사라고 해요. 그래서 뒤에는 뭐가 온다고요? 명사가 온다고요. 명사류라고 하지만 어쨌든 명사라고 봅시다. 그럴 때 이 워크는 명사류가 온다라는 지식에 의해서 이때는 동사류로 해석하면 안 돼. 다로 끝나는 그런 동사류로 해석하면 안 돼. 그럼 명사가 와야 돼. 그럼 여기서는 일이나 직장이 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장이 되겠네요. 아까 바로 직전에 했던 것처럼. 그래서 직장에 갑니다. by, by 뭐뭇에 의해라는 뜻이에요. by는요. 그런데 여기 by car가 나오죠. 우리는 보통 by car, 이거를 수거로 외워요. 그래서 자동차로, 자동차로 또는 차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우리는 보통 직장에 차를 타고 갑니다라는 뜻이 되고요. 버시 나오죠. 우리는 보통 직장에 차를 타고 가지만, 가지만 이렇게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는요. sometimes가 와서, 가지만 때때로, 차를 타고 가지만 때때로라고 되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네요. 아이가 오면서, 나는 보통 직장에 차를 타고 가지만 때때로 나는 이렇게 되면서 마지막이 되죠. 마지막은 work까지 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어때요? 해석. 지금 물론 쉬운 그런 표현을 가진 문장을 가지고 해석 연습을 했지만, 하나하나, 기본부터 다져가면 좀 복잡한 문장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해석의 기본원리, 해석의 원리를 넓혀 가시다 보면은, 보통 여러분이 보는 문장의 90% 정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공부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석의 원리 두번째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단 정석, 해석의 정석은요. 문장의 맨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순서대로 하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명심할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지만 또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해석의 원리 2에서는 무엇이 추가되냐? 소유격 인칭 대명사. 소유격 인칭 대명사에는 뭐가 있죠? 나의, my라든지, 너의, you're라든지, 그의, his라든지, 그녀의, her, 우리의 our, 그들의 their. 뭐 이런 것들이 소유격 인칭 대명사잖아요. 그 다음에 지시형용사. 우리가 보통 지시대명사라고 하는 지시대명사 있잖아요. 이것은 할 때 this, 저것은 할 때 that, 그것은 할 때 it. 이게 명사를 수식해주면서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모자, 저 모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때 이런 this나 that을 지시형용사라고 합니다. 관사, 관사는 정관사와 부정관사가 있죠. 부정관사, 정관사, 우리가 더 를 정관사라고 하고요. 부정관사는 어나, 언을 부정관사라고 하죠. 어쨌든 소유격 인칭 대명사 이걸 말하죠. 그 다음에 지시형용사 이걸 말하죠. 그 다음에 관사가 나오면 명사까지를 하나로 묶어 해석해라. 한 단어, 한 단어 연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 소유격 인칭 대명사라든지 지시형용사라든지 관사가 보이면 바로 뒤에 있는 단어를 연결해서 하나로 묶어 해석해라. 예를 들어볼까요? I come in my teeth every morning. 여기를 보면요. 여기 my가 소유격 인칭 대명사예요. 이럴 때 이게 보이면 바로 teeth까지는 한 단어리로 연결해서 보자라는 의미예요. 일단 해석의 원리처럼, 원리 원처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I, 문장의 맨 시작은 I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장의 맨 시작부터 가는 거죠. I clean. 나는 clean합니다. clean. 나는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말. 얘는 품사로는 동사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clean은 동사의 의미도 있고, 형용사의 의미도 있어요. 동사일 때는 청소하다. 형용사일 때는 깨끗한. 그럼 여기에서는 이 clean이 동사의 의미였기 때문에 이 자리가 동사가 올 자리예요. 왜냐하면 I 주어다 하면 동사가 오는 거니까요. 청소한다고 하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되면서 해석을 한 거죠. I clean 다음에 이제 마이티스를 한 덩어리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티스, 내 이. 나는 내 이를 청소한다. 이거는 이를 닦는다가 되겠죠. I clean, 마이티스, every. every는 매일, 매일, 매, 뭐, 뭐 이렇게 되고 뒤에 모닝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every morning, 매일 아침 이렇게 되죠. 나는 매일 아침 이를 닦는다.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 정말 쉽습니다. 단, 해석이 쉬우려면 전제조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단어의 의미를 무조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단어의 의미를 알면 해석은 쉽다. 단어의 의미를 모르면 해석은 너무나 어려워진다. 단어가 해석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영어를 잘하고 싶다. 해석을 잘하고 싶든 또는 말을 잘 영어로 하고 싶다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단어를 외우는 것입니다. 좀 전에 클린 같은 경우에도 이 클린이요. 이 자리는 동사가 올 자리야. 라는 걸 안다 하더라도 클린이 무슨 뜻인지 그냥 깨끗한 이라고만 알고 있다면 여기는 좀 애매하죠? 청소하다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해석할 때 비로소 전체가 깔끔하게 연결이 되는 것. 자, 또 한 문장 있죠? my sister works in a bank. my sister 인칭 대명 소유격 인칭 대명사죠? 나의 여동생? 나의 누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my sister work 내 언니는 그냥 언니라고 할게요. 일합니다. 이때 이 work는요. 동사죠? 그리고 my sister는 한 사람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단수 복수라고 할 때 단수는 일 일을 단수라고 그러고 복수는 이 이상을 복수라고 그래요. my sister 여기는 그냥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수 동... 단수 주어가 단수일 때 뒤에 동사의 철이 동사에 s를 붙여라. 그래서 my sister works 가 되는 거죠. 내 언니는 일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인유였죠? 인은 어디어디에서 또는 어디어디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어디에서 일합니다. 어디에서 일합니까? 어뱅크 자, 여기서 어뱅크도 나오죠. 어뱅크 관사 다음 관사가 나올 때도 관사 다음에는 이제 명사가 나오는데 이 관사 플러스 명사를 하나의 덩어리로 무조건 연결해서 봐라. 그래서 어뱅크를 한 번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은행에서 은행에서 일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어렵지 않죠? When I was a child I was afraid of dog 어 관사입니다. 부정관사라고 하죠. 관사예요. 그 다음에 child가 나왔어요. 어 child를 한 묶음으로 봅시다. When I When은 뭐뭐 할 때고요. I는 나는이에요. 내가 뭐뭐 할 때 When I was Was는 뭐뭐 이다의 과거형 뭐뭐 이다의 과거형 Was 뭐뭐였다죠. 내가이었을 때 내가 뭐뭐였을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When I was a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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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이였을 때 이렇게 되고요. 계속 연결합니다. I 나는 하고 다시 시작하죠. 내가 I였을 때 I 나는 또 나는이에요. 이건 계속 감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되죠. I was 나는이었습니다. I was 나는 뭐뭐였습니다. 뭐뭐였습니까? 뒤에는 afraid afraid가 나오네요. 나는 afraid이었습니다. Be afraid 하면 이 afraid가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I was afraid 하면 나는 두려웠습니다. 나는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Be afraid of는 한 묶음으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무엇뭇을 두려워하다. 원래 afraid of 할 때 of는 무엇뭇의 대서라는 뜻으로 해석을 많이 해서 이걸 있는 그대로 하면 나는 뭐뭐에 대해 두려워했다 라는 직역이 나오는데요. 그냥 우리는 보통 Be afraid of를 뭐뭐를 두려워하다. of가 뭐뭐를 의미를 가진 건 아니지만 보통 해석을 할 때 자연스럽게 알려면 뭐뭐를 두려워하다 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서 보통 그렇게 외우죠. 자 마지막까지 갑니다. dogs 까지 dogs 내가 어렸을 때 개를 두려워했다 라고 해석이 되는 케이스 접속사까지 나오는 문장인데도 물론 길지 않은 문장이긴 하지만 접속사까지 나오는 문장인데도 여러분은 쉽게 해석을 할 수 있다. 해석의 원리 원투만 가지고도 이렇게 해석이 어렵지 않게 되는 케이스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해석의 원리 3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해석은 문장의 맨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순서대로 하라. 단 이번에는 어떤 거를 추가하는 건지 다시 한 번 설명해 봅니다. 전치사가 나올 때 아까 전치사 인도 있었고요 앳도 있었고요 투도 있었고 전치사 있었죠?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온다고 했어요. 명사 또는 대명사 이런 명사류가 나와요. 어쨌든 전치사 전치사는 뒤에 나오는 명사와 하나로 묶어서 해석해라. 전치사가 나오면 그냥 그것도 한 덩어리로 묶자. 아까 관사 a bank 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뱅크 앞에 인이 왔었잖아요.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 그냥 하나로 묶어라. 물론 여기에 부정관사가 있지만 부정관사는 명사 때문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왔다고 볼 수 있는 케이스죠? 아까 오브 덕스도 마찬가지예요. 전치사 다음에 여기는 바로 명사가 왔죠? 하나로 묶자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로 묶어서 해석해라. 명사 플러스 오브 플러스 명사의 경우는 오브 플러스 명사를 먼저 해석하고 앞에 명사를 꾸며줘라. 이건 좀 이따 나올 테니까 예문에 나올 테니까 예문에 합시다. 어쨌든 명사 다음에 오브 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명사 쪽에 나오면 일단은 이 부분을 먼저 해석한 다음에 얘를 수식해주는 쪽으로 해석하자 라는 거예요. 봅니다. Must must my student went to the cinema three times last week 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는요. 여기 전치사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명사가 나왔죠. 이 관사는 명사하고 같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덩어리를 보기 때문에 전치사에 명사가 나왔다고 하면서 갑니다. 또 하나 여기 뭐 있습니까? Moss 대부분 이라는 명사고요. 이건 수량 명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요거 그 다음에 오브가 나왔고 또 명사가 나왔죠. 여기를 명사 구라고 해서 명사 구 구는요.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 이상이 만나면 그걸 명사 아니 구라고 합니다. 근데 명사가 여기는 주된 그 형태이기 때문에 명사 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봅시다. 자 아까 명사 플러스 오브 플러스 명사 명사 구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를 먼저 해석해라. 다시 말하면 오브 마이 스튜든 이 오브는요. 뭐뭐뭐의 라는 의미가 가장 흔하게 쓰이는 뜻이에요. 나의 학생들의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학생들의 대부분 얘는 대부분 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나의 학생들의 대부분 이렇게 되는 거죠. 내 학생들 중의 중을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고 자 다음은요. 웬트까지 갑니다. 해석을 먼저 이렇게 보여줬네요. 내 학생들 중에 대부분은 웬트 갔다 뭐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거는요. 전치 다음에 전치사 투 그 다음에 명사 구 이럴 때는 한 덩어리로 한 묶음으로 하자 해서 그냥 요걸 한 번에 보여드린 겁니다. 그럴 때 웬트 주다 시네마 주다 시네마 자 시네마는 영화관이에요. 내 학생들 중 대부분은 극장 영화관에 갔다 잘 되죠? 해석이? 자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건요. 쓰리 삼 삼 근데 삼은 뭐예요? 삼 어 뒤에 오는 말까지 좀 봐야 되겠는데 삼 하고서 극장에 갔다가 돼서 요기까지도 먼저 갈게요. 쓰리 타임즈 이때 타임즈 뭘로 해석할까요? 타임은 시간인데 S까지 붙었다. 시간은 셀 수 없어요. 그럴 때 S를 붙이면 안 되는데 그럼 시간으로 뜨진 게 아니죠. 그럴 때는 이제 뭐 여기 숫자도 나오고 그러면 세 번 세 번 뭐 이럴 때 좋죠? 한 번, 두 번, 세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거 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까지 붙은 거고요. 세 번 극장에 갔다 오! 이것도 해석도 잘 되고요. 세 번 좋죠? 그 다음에 라스트 라스트는 지난 지난 또는 마지막의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기 가지고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 여기 위크까지 연결해서 가면 이제 해석이 또 자연스럽게 되겠죠. 내 학생들 중 대부분은 세 번 극장에 갔다 라스트 위크 지난 주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지난 주에 하나 하나씩 해석을 하되 맨 앞에서부터 착착착 진행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We missed the beginning of the film 이때 beginning 요건 이제 시작 이라는 의미로 명사고요. 오브가 나왔고요. 또 명사가 나온 구조네요. We missed 미스트 미스 미스 미스는요. 기차를 놓치다 할 때 놓치다와 누구누구를 그리워하다 할 때 그리워하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는 놓쳤다 할까요? 우리는 그리워했다 할까요? 계속 갑니다. the beginning 비기닝은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시작을 놓쳤다. 시작을 그리워했다. 우리는 시작을 그리워했다. 놓쳤다. 아직도 우리는 시작을 미스트했다. 오브 더 필름 필름은 여기서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영화예요. 그럼 영화의 시작을 뭐겠습니까? 그렇죠. 놓쳤다라고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가보자. 명사 다음에 오브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면 여기는 명사구예요. 명사구란 두 단어 이상이 합쳐진 거라고 했죠? 더 플러스 또 한 단어니까 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오브 명사구를 먼저 해석해라. 그러면 이거 이거 의 이거 그래서 그 영화의 시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작을 놓쳤다는 얘기는 시작을 못 봤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해석의 원리 4입니다. 4지요. 자 기본 원리는 일단 중추적인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해석은 문장의 맨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순서대로 하라. 단 여기서는 뭐가 나와 어떤 설명일까요? 조동사가 나오면 조동사 조동사가 나오면 조동사가 뭐가 조동사죠? 동사를 도와준다고 해서 조동사라고 그래요. 동사를 도와준다고 해서 조동사 그러면 동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조동사는 동사 앞에 등장하는데 주로 이제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will 뭐뭐 할 수 있다 can 뭐뭐 할지도 모른다 may 뭐뭐 해야 한다 should 뭐뭐 해야 한다 must 등등등등등 이런걸 조동사라고 그래요. 조동사가 나오면 뒤에 이어지는 동사를 하나로 묶고 해석해라. 그래서 갈 것이다 will go 이렇게 나온다 하나로 묶어라 이렇게 해야만 한다 should do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얘도 하나로 묶어라 이해되죠? we don't watch television very 그러니까 나는 본다 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지 않는다 안 본다 이 본다를 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그 동사 이것도 조동사라고 보는 거죠. 조동사가 나왔어요. don't watch 얘를 한 묶음으로 보라는 얘기죠. we don't watch 이렇게 한 묶음으로 가서 we don't watch 를 한 방에 해석해라. 우리는 보지 않는다. we don't watch television 텔레비전이 연결됩니다. 우리는 TV를 보지 않는다. 어렵지 않고요. 계속 갑시다. very 뭐 이렇게 나왔어요. 매우 땡땡땡 보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오픈까지는 가야겠죠. 우리는 텔레비전을 매우 자주 보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케이스 착 착 계속 sometimes he's late but it doesn't happen 마찬가지네요. 이거 이제 동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만든 부정어 조동사 그 다음에 동사원형 동사가 나온 거죠. sometimes 때때로 시작했습니다. 문장의 시작이 때때로니까 때때로 he 그는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씩 is 때때로 그는 뭐뭐다 때때로 그는 late is late late 늦은 늦는다 하면 되겠고요. 때때로 그는 늦는다 하지만 때때로 그는 늦는다 플러스 하지만을 연결하면 때때로 그는 늦지만 이런 식으로 합쳐서 우리가 우리말을 만들면 더 좋죠. 그것은 때때로 그는 늦지만 그것은 뭐 이렇게 되고요. 때때로 그는 늦지만 it doesn't happen happen은 일어나다 발생하대요. 그것은 발생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계속 연결합니다. very often까지 한 방에 갑니다. 매우 자주는 일어나지 않는다 때때로 늦긴 하지만 매우 자주 그렇게 늦는 건 아니다 라는 거 어때요? 이해되죠? 자 해석의 원리 O입니다. 기본 원리는 똑같이요. 해석은 문장의 맨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순서대로 하라. 단 단 B 플러스 I 엔지는 하나로 묶어 해석해라. 그 사이에 낫이 오면 그것도 하나로 묶어라. B 플러스 I 엔지 B 플러스 I 엔지 I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B라고 쓰지는 안 해요. 물론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좀 드문 케이스고 B를 좀 변형하죠. 예를 들면 I가 주어로 올 때 이럴 때는 현재면 I am 과거면 I was 유일 경우에는 you are 과거일 때는 you were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요. 어쨌든 우리는 그걸 통칭해서 B 동사라고 합니다. B 동사 다음에 M 또는 was 어떤 동사가 나오는데 그 동사를 I 엔지로 처리한다는 케이스죠. 그럴 때는 하나로 묶어라. 한번 봅시다. They are watching 자 요거 이제 They의 B 동사로 R가 쓰였죠. 그 다음에 동사에 I 엔지를 붙여서 watching이 된 거고요. 요거를 한 묶음으로 해서 B 플러스 I 엔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건데 요거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They are watching 그러면 뭐뭐 하는 중입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동작의 진행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은 보고 있는 중이다. 그들은 TV를 보고 있는 중이다. 뭐 착착 격렬하는 겁니다. 그들은 함께 TV를 보고 있는 중이다. 그럼 요 함께 가요. 여기에 들어와도 되겠죠. 그들은 TV를 함께 보고 있는 중이다. 계속해서 뭐 인이지만 우리는 보통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제 이 더는 명사 때문에 존재하는 거니까 요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해서 명사구라고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 얘는 뭐 결론적으로 하나로 봐라. 그래서 여기는 하지 말고 요렇게 한방에 이렇게 하는 게 앞에 있는 해석의 원리와 합쳐져서 우리가 응용하는 케이스로 오면 얘는 그냥 건너뛰고 이쪽으로 바로 가는 게 좋겠죠. 그들은 TV를 함께 보고 있는 입니다. In the living room 거실 에서 In the living room 거실 에서 뭐 여기 거실에 어디 어디 에서 또는 어디 어디에 인이죠. 다음 갑니다. The sun was shining and the birds were singing 자 여기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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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요 뭐 is 나 m의 과거형이에요. was 아이고 이런이런이런 잠깐만요 is 나 m의 과거형이에요. was 는 동작의 진행이라고 했어요. shine 빛나다에요. 태양이 태양은 빛나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과거형으로 해석하면서 동작의 진행이죠. and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를 하나로 묶으면 빛나고 있었고 가 되면 좋겠고 the bird 새는 자 관사와 이건 정관사라고 그랬어요. 관사와 명사는 그냥 한 번에 한 덩어리를 묶어서 가자. 한 덩어리로 새들은 월 샤 아 이것도 마찬가지죠. 비동사 플러스 아인지도 하나로 묶어서 sing 노래하다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새들은 지저귀고 있었다. 라고 약간 의역을 했습니다. Jim plays the guitar but he is not playing it now 여기서는요. 이즈 플러스 플레잉 이게 이제 B 플러스 아이엔지인데 사이에 나이 온거죠. 좀 부정을 한거죠. 이런 케이스 봅시다. Jim은 플레이합니다. 플레이 뭐로 할까요? 플레이 플레이 뭐 놀다도 있고 악기 같은 경우에는 연주하다도 있고 운동하다도 있고요. 그냥 일단 좀 이따 해결해 봅시다. Jim play the guitar 바로 이제 플레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여기 단서 힌트가 단서가 되는 말이 나왔네요. 기타 기타니까 악기죠. 악기니까 연주하다 로 해석하면 되겠죠. 명사 앞에 더가 왔어요. 이건 관사죠. 관사 플러스 명사는 하나로 묶어서 한방에 갑니다. Jim은 기타를 연주한다. 그 다음에는 버시 나왔어요. Jim은 기타를 연주한다. 그러나 연주한다. 그러나를 하나로 해서 연주하지만이 되고요. 연주하지만 그는 이렇게 됩니다. Is not playing Is not playing 연주하지 않는다. 뭐를 뭐를 뭐 이렇게 궁금하죠? 아 나우가 왔네요. 그냥 나우가 뭐를이 아니고 그는 지금은 연주하지 않고 있다. 뭐를 아이고 이런 이상하다. 연주하지 않고 있다. 이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 Is을 뺐는데 여기 플레잉 Is을 뺐네요. Is을 넣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할게요. 그것을 기타를 연주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야 되고 지금은 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걸 뺐네요. 다음입니다. 해석의 원리 6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해석은 문장의 맨 앞에 앞에서 차례 차례 해라 단 입니다. B 플러스 PP는 하나로 묶어 해석하되 수동과 완료의 힘으로 해석한다 B 아까는 B 플러스 ING였죠. B 플러스 ING 이번에는요 B 플러스 PP에요. 우리가 PP를 보통 과거 분사라고 해요. 보통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플레이 과거형이 플레이트지요. 그럴 때 과거 분사형도 있어요. 그것도 플레이트에요. 뭐 이런 식으로 보통 ED를 많이 붙이는 경우인데 과거형처럼 다른 그런 형태도 많이 있죠. B 플러스 PP라고 합시다. 일단 한번 보세요. Many oranges of our country are exported to England 할 때 B 맞죠. 비동사 그 다음엔 B 플러스 ED가 붙었는데 ED는 과거형이 아니고 PP입니다. 그럴 때 B 플러스 PP는 하나로 묶어서 수동의 의미나 완료의 의미로 해라. 자 Export Export는 뜻이 수출하다 죠. 그럼 B Export를 수동의 의미로 해석해라 한다면 수출되다가 된다는 얘기죠. 자 맨 처음에 Many Orange 많은 오렌지 들 근데 여기 Over Country 명사 다음에 오브 플러스 명사네요. 우리나라의 많은 오렌지 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많은 오렌지 들이 are exported 수출됩니다. 라고 해석되는 거죠. England 어디에? 전지사 다음에 명사예요. 영국의 한 묶음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영국에 수출됩니다. 영국으로 영국에 다 가능하죠. His both wasn't invited 비동사 다음에 이디가 나왔는데 중간에 not이 붙은 거죠. wasn't 이건 not을 하나로 한 단어로 처리한 거고요. 그래서 was not invited wasn't invited 라고 축소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럴 때 invite 초대하다 was invited 는 초대되다 인데 wasn't 니까 초대되지 않았다. 그 해석사는 초대받지 못했다. to his birthday party 전치사 그 다음에 여기는 명사 birthday party 하나로 묶을 수 있죠. 생일파티 생일파티 보통 하니까 그 다음에 인칭대 명사는 연결하는 케이스고요. 전치사까지 해서 얘를 한 덩어리로 받습니다. 생일파티에 라고 쉽게 해석이 되죠. 생일파티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yesterday 어제 이런식으로 착착착 하나하나하나 맨 앞에서부터 맨 뒤까지 착착착착 그런데 뒤에서 설명은 해드리겠지만 어느순간 설명해드리겠지만 착착착착 앞에서부터 맨 앞에서부터 착착착착 해석을 하고는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좀 있는데 그런 경우 뒤에서 또 설명이 될 테니까 한번 쭉 들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해석의 원리 7입니다. 마찬가지 착착착 앞에서부터 해석하라는 부분은 염두에 두고 done half plus pp는 하나로 묶어 해석해라 우리는 half plus pp를 뭐라고 통칭하죠? 통칭 현재 완료 이런걸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죠. 현재 완료 시제 현재 완료 시제는 하나로 묶어 하는데 문제는 현재 완료 시제 의미가 하나만 있는게 아니라는 얘기지 아까 b 플러스 i인지는 보통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서 동작의 진행쪽으로 가면 좋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pp는 뭐뭐 되다. 수동의 의미로 해석하면 거의 어렵지 않게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 해석이 되는데 half plus pp는 세가지 의미 1. 뭐뭐 해본적 있다. 2. 뭐뭐 해오고 있다. 3. 막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 문장 속에서 어떤 단서를 보고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지 그냥 처음에 나오는 have plus pp만 가지고는 안 돼요. 자 갑시다. I've seen that woman before but I can't remember her name 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요 I've seen 이 나오죠 I've seen 은요 뭐의 줄임말이에요 I have seen have seen 이죠 have plus seen 이 seen 요거는 pp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have plus pp 이럴 때 한번 하나씩 하나씩 가봅니다 I have seen 그러면 나는 본 적 있다로 갈 수도 있고 나는 보았다 나는 막 봤다 우린 예를 이제 경험이라는 어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설명을 하고요 보았다는 건 쭉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쭉 해봤다니까 이건 진행이라는 의미로 계속 계속 진행보다는 그냥 계속으로 할게요 계속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막 봤다 막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완료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죠 그럼 이제 경험 쪽일까요 이거는 계속 쪽일까요 아니면 완료 쪽일까요 뒤를 봐야 돼요 that woman 그 여자 그 여자 나는 그 여자를 본 적이 있달까요 말은 되네 보았달까요 말 되고 막 봤달까요 다 말이 돼요 before 자 여기서 이제 before가 단서죠 전해라는 뜻이거든요 전에 나는 전에 그녀를 본 적 있다 나는 전에 그녀를 보아왔다 전에 보아왔다 전에 그녀를 보아왔다 보았다는 얘기는 지금도 본다는 얘기거든요 이해는 안 되는 거죠 나는 전에 그녀를 막 봤다 막 봤다와 전해가 어울리지가 않죠 결국은 before가 있어서 예로 되는 거죠 나는 전에 그녀를 본 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여자를 본 적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러나 나는 나는 전에 그 전에가 뭐 여기 봐도 돼요 나는 전에 그 여자를 본 적이 있지만 나는 can't remember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은 하나로 못 가라 근데 이건 이제 부정조동사 뭐 그래도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기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녀의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여기서는 이제 해석의 포인트가 뭐였어요 have 플러스 pp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로 해석할지를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데 뭐 그런 고민은 문장 내의 단서를 통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다 I've known her for a long time 마찬가지죠 I've known 이거는 I have known have known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도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될 수 있죠 나는 안적이 있다 안적이 있다 경험이고 나는 알고 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다 나는 막 알았다 이런 거예요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 돼 나는 그녀를 이거 그녀를 만 온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 뒤에 for a long time이 전치사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long time 긴 시간이고요 관사 그래서 얘를 한 덩어리를 본 거예요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오랫동안 나는 오랫동안이 오랫동안이라고 했으면 이 셋 중에 뭐가 좋을 거예요 나는 오랫동안 그녀를 안적이 있다 오랫동안 안적이 있다는 얘기는 안적이 있다 과거에 어느 한 시점을 말하는 건데 오랫동안이라는 건 좀 이어지는 거잖아요 나는 오랫동안 그녀를 알고 있다 오 괜찮네요 나는 오랫동안 그녀를 막 알았다 너무 이 막하고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능합니다 I believed 마찬가지로 I have lived죠 한번 가봅시다 I have lived 세 가지 이렇게 가능하죠 뒤를 봅시다 in London 나는 런던에 이렇게 세 가지 가능합니다 아직은 해결이 안 돼요 since since가 해결을 하게 만들어집니다 since는 뭐뭐 이래로예요 뭐뭐 이래로 나는 런던에 살아본 적이 나는 뭐뭐 이래로 지는 아직 안 했지만 나는 뭐뭐 이래로 런던에 살아본 적이 있다 뭐뭐 이래로 살아본 적이 있다 이건 좀 안 어울리고요 나는 뭐뭐 이래로 런던에 살고 있다 오 괜찮네요 나는 뭐뭐 이래로 막 살았다 얘도 막 연결이 안 돼요 하나만 되죠 뭐뭐 이래로 I was ten years ago 그냥 한 번에 갑니다 내가 10년 전이었을 때 뭐 한 번에 가도 되지 이거는 나는 10년 전 이래로 10년 전 이래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의역을 했어요 10년 전 10년 전 동사가 동사가 뒤에 구조를 끌고 갈 수 있다 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보우츠를 보세요 보우츠의 동사 원형은 바이죠 바이는 무슨 뜻인가요? 라고 하면 뭐 많은 경우 뭐 사다 입니다 사다라고 말을 하겠죠 사다 사다 뭐 틀린 답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바이가요 사다라는 의미 의미 말고 조금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보면 또 어떤 뜻도 가지고 있냐 또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라는 거예요 아주 다른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닌데 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좀 뭔가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식인데 그런 의미를 갖다 보니 뒤에 이어지는 구조가 달라진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일단 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샀다가 되겠고 또 하나는 또 어떤 식의 의미가 있냐 바이는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에게 무언을 사주다 이런 뜻도 있죠 우리는 이거를 수요동사라고 그래요 수요동사 주다라는 의미가 되는 그런 동사들은 다 수요동사라고 보는데 뭐 주다 기부가 있죠 사주다 바이가 있죠 만들어주다 만들어주다 만들다가 메이크인데 메이크는 만들어주다라는 뜻도 있고요 랜드 빌려주다 teach 가르쳐주다 offer 제공해주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수요동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바이만 놓고 볼 때 바이는 그냥 단순히 목적 무엇뭇을 사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경우는 그냥 사다라고 하면 되지만 뒤에 구조가 누구 누구에게 무엇뭇을 사주다라는 식의 구조를 이끌 때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할 때 누구 누구에게 무엇뭇을 사주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걸 염두에 두는 경우와 염두에 두지 않는 경우는 해석의 정확도와 빠르기가 다르다는 거죠 자 일단 I bought 만 놓고 볼 때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한 해석이 되죠 나는 샀다 가능하고요 나는 누구 누구에게 무엇을 사주었다 어느 건지를 알려면 뒤를 봐야 돼요 뒤를 보면 I bought my son My son이 왔네요 자 그러면 My son이 온 것만 보더라도 이 두 개의 뜻에서 하나는 안 됩니다 뭐가 안 되죠 나는 나의 아들을 샀다 말이 안 되죠 아들을 샀다 아들을 샀다 전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사주었다고 해석해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조금 더 해석을 깊게 해서 여러분이 이 문장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I bought my son 이라고 나왔으면 이 모트는 샀다가 아니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사주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I bought my son 나는 나의 아들에게 사주었다 무엇을 마이 썬다면 그러면 무언 을이 나오겠네 라는 구조까지 여러분이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동사 동사가 나올 때 이 동사는 뒤에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구조가 무언지를 알려면 여러분은 이 동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바이는 쉬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좀 깊게 들어가보면 바이도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사주다 라는 좀 더 복잡한 의미도 있다는 거죠 이 복잡한 의미가 사실은 문장 속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물어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해석의 정확도와 빠르기가 다를 수 있다 I bought my son a toy car 나는 나의 아들에게 아들에게 여기 애개가 왔고요 a toy car 이게 무엇뭇 의리되겠죠 장난감 자동차를 사주었다 I bought my son a toy car last month 이건 뭐 있는 그대로 그냥 지난 달에 라고 하면 되겠죠 요는 뭐냐 요약하면 동사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뒤에 구조를 여러분이 세상에 볼 수 있고 문장의 해석을 더욱더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mom gave me an allowance allowance 하면 용돈이에요 gave는 give의 과거형이죠 give 자 give는 보통 주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많은 해석을 해보는 경우라면 아 이 give는 그냥 주다란 뜻도 있지만 조금 복잡하게 들어갈 때 이런 뜻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뜻 누구 누구에게 무엇뭇을 주다 이거 마찬가지로 수여동사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뜻을 염두에 두고 뒤를 여러분이 보는 거 그러면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빨라집니다 해석이 정확해지고 빨라진다는 거죠 mom gave me 미가 왔어요 그러면 주다란 뜻은 좀 되기가 어렵겠죠 엄마는 엄마는 나를 주었다 나를 주었다 나를 주었다 너무 이상하죠 나에게 무엇뭇을 주었다 라고 해서 이 뒤에 후자의 의미로 해서 그래야겠다 라고 한다면 mom gave me 다 하면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어떤 마음의 준비 아 무엇뭇 의리 오겠구나 나에게 무엇뭇을 주셨다 로 돼야 되니 그럴 때 unallowance 하면 연결이 되죠 용돈을 주었다 엄마는 내게 미 용돈을 gave 주셨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케이스이긴 하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자 일단 I didn't know 나는 몰랐다 뭐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뒤에 she가 나오네요 자 나는 몰랐다 I didn't know no no 여기서 동사는 이제 no입니다 no다 하면 뭐가 어떤 성격의 말이 와야 되죠 뭐뭇을 목적어라고 하죠 목적어가 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she를 보세요 she는 일단 눈으로 봐도 목적격 형태가 아니에요 죽격인 형태죠 나는 그녀는 몰랐다 이상하잖아요 그녀를 몰랐다 I didn't know 그녀를 her 여기 her가 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she가 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I didn't know 하고 she 이 상태로는 연결이 지금 안 되는 거죠 이 상태로는 나는 몰랐다 그녀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 몰랐다 뒤에는 무조건 그러니까 no 뒤에는 무조건 목적어 무언뭇 의뢰에 해당되는 말은 와야 되는 건 분명하죠 no 무언뭇을 무언뭇을 알다 그러면 목적어가 와야 돼 그런데 목적으로 한 단어가 온다라고 볼 때 she는 안 맞아 her 가 오면 몰라도 그러면 she가 왔다는 얘기는 목적어의 형태로 단 단어가 아니고 절이 온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빠르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she 어 이거 이 단어 갖고는 안 돼 절이 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 지까지 더 봐야 된다는 얘기죠 주어 동사까지는 해석을 해주면서 아 여기까지는 최소한 끌고가 했구나 뭐가 목적어의 형태가 그러면 한번 봅시다 she was 그녀는 뭐뭐였다 나는 몰랐다 I know she was 그녀는 뭐뭐였다 를 합쳐볼까요 목적어의 의미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나는 그녀가 뭐뭐였다는 것을 몰랐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이렇게 여러분은 아 no no는 지의 목적어를 동반해 그런데 지금 지의 목적어를 동반한다고 해석을 하려고 했는데 she의 형태는 목적어가 될 수 없어 그럼 이런 때는 하나의 절 절은 주어와 동사를 포함한 형태를 절이라고 그래요 아 그럼 여기는 주어와 동사는 기본적으로 해석을 해준 상태로 목적으로 만들어야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계속하면 I don't know she was my old friend 나는 그녀가 my old friend 나의 옛 친구였다는 것을 몰랐다 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어떠세요 이해되시죠 자 해석의 원리 8이었습니다 이번엔 해석의 원리 아홉 번째로 가봅시다 문두에 ing 형태가 오는 경우 두 가지 경우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문두라는 얘기는 문장의 맨 앞이죠 문장의 맨 앞에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는 경우 입니다 다른 뭐 플레잉 studying 땡땡땡땡 making 땡땡땡땡 walking 땡땡땡땡 getting 땡땡땡 이런 식으로 온다는 얘기죠 문장의 맨 앞에 자 그럴 때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문두에 I인정태가 오는 경우 1 우선 경우의 수를 따져볼 때 우선 주어로 해석해 보세요 그 자리를 은 뭐뭐는 또는 은는 이가 뭐뭐는 뭐뭐은 뭐뭐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절반 이상은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어색하다 그럴 때는 뭐뭐 하면서로 해석을 해보자 라는 건데 예문을 통해서 봅시다 Taking a walk each day is good for your health 예요 Taking a walk 이걸 한 묶음으로 볼게요 왜냐하면 Take a walk 글을 우리가 수거로 보통 외워줘요 Take a walk 산책하다 산책하다 그럼 이거는 일단 Take의 형태가 Taking이죠 ing가 왔으니까 이 부분을 은 는 이가의 주어로 먼저 해석해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산책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게 먼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했는데 어색하다 그러면 뭐뭐 하면서로 가자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몰라요 뒤를 더 봐야 되죠 Taking a walk Each day 매일 산책하는 것은 매일 산책하면서 일단은 둘 다 다 가능하네요 좀 더 봐야겠죠 Is good 자 여기 이즈가 나오죠 산책하는 것은 이즈 뭐뭐다 Is good 좋다 아 이즈 good 덕분에 산책하면서는 안 되고 주어 산책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For your health까지 넣으면 For 뭐뭐를 위해 Your health 당신의 건강을 위해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하면 됩니다 매일 산책하는 것은 당신의 건강을 위해 좋다 어렵지 않죠 또 가봅시다 Waving his hand까지 연결해 볼까요 Waving his hand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단 뭐뭐 하는 것은 어색하면 뭐뭐 하면서인데 둘 다 넣어봤습니다 Wave one hand Wave는 손을 흔들다잖아요 그래서 손을 흔드는 것은 이라고 해볼 수도 있고 아 이게 어색하면 뭐뭐 하면서인데 아직은 뭐 어색한지 안하는지 잘 모르겠어 좀 더 읽어봐야겠죠 자 그럴 때 어 Waving his hand 해놓고 콤마가 나오네요 이 얘기는 지금 얘를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뒤에 이제 동사 뭐뭐 하는 것은 뭐뭐 다 해서 동사가 바로 나와졌는데 동사가 나오지 않고 그냥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쉼표가 왔다는 얘기는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로 해석하기보다는 뭐뭐 하면서로 가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손을 흔들며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또 시작이 되겠죠 My son ran 여기까지 해석하면 손을 흔들며 내 아들 My son ran 내 아들은 뛰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Toward me 의미니까 나를 Toward는 향해서잖아요 어디어디를 향해서 Toward me 나를 향해 뛰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ing가 문장의 맨 앞에 올 때 먼저 해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주어로 해봐라 뭐뭐 하는 것은 그런데 어색하다 그러면 뭐뭐 하면서로 해석해라 알겠죠 자 해석의 원리 10 1부 마지막입니다 문두에 이번에는 문두에요 2 플러스 동사원형이 오는 형태에요 아까는 동사원형에다가 ing가 붙는 형태고 이번에는 2 플러스 동사원형 그럴 때는 1 우선 주어로 해석해본다 주어로 뭐뭐는 뭐뭐 은 뭐뭐 이 뭐뭐가 그런데 어색하다 그럴 때는 뭐뭐하기 위해서의 의미로 해석해봐라 그러면 거의 대다수의 경우 해결이 된다 예문을 들어봅시다 2 클라임 여기만 봅시다 클라임은 오르다지요 그러면 올라가는 것은 이라고 먼저 해보고 어색하면 올라가기 위엔데 일단 이 상태 가지고는 두 개가 다 가능하죠 2 클라임 더 마운튼 산을 올라가는 것은 산을 올라가기 위해 일단 여기도 어느 거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엔나이트가 왔네요 밤에 산을 올라가는 것은 밤에 산을 올라가기 위해 여기까지는 둘 다 가능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즈가 오죠 밤에 산을 올라가는 것은 뭐뭐다 라고 하는 케이스 이거 덕분에 얘는 안되겠죠 그래서 주어로 해석하는 경우다 라는 거예요 밤에 산을 올라가는 것은 뭐뭐다 이즈 뭐뭐다 Very dangerous 매우 우야마다 알겠죠 투부정사가 문대에 올 때예요 이게 투 플러스 동사원형 다시 말하면 투 부정사라고 하죠 투 부정사가 문장이 맨 앞에 올 때 우선은 주어로 해석하자 뭐뭐하는 것은 어색하면 또 하나의 경우의 수는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수가 있다 투 리저브 티켓스 위해라고 할 수도 있죠 뒤를 봐야 됩니다 티켓스 표를 예약하는 것은 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표를 예약하기 위해 아직은 해결이 안되네요 forward the plane 비행기를 위한 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비행기 표 해도 되겠죠 비행기 표를 예약하는 것은 비행기 표를 예약하기 위해 아직은 해결이 안되네요 둘 다 아직은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제 컴마가 오네요 여기서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얘기죠 he called 주어동서로 새롭게 그럼 여기서 끝났으니까 주어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 그래서 얘는 안되죠 주어는 비행기 표를 예약하기 위해 비행기 표를 예약하기 위해 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he called 비행기 표를 예약하기 위해 그는 called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했습니다 a b c travel agency 하면 travel agency 여행사예요 a b c 여행사에 전화했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떠세요 해석의 원리 기본적인 부분들을 했는데 우선 이 정도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문장 한 문장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